아 아 오 아 아 의상을 하게 되었고요 의상을 하게 되었고요 카메라 감독이! 카메라! 카메라!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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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거를 쓰고 하셔야 됩니다. 설마 그 모자요? 네, 아주 큰. 진짜로? 이걸 불러올거에요. 오, 잠깐만. 특히 이런거였구나. 알지 알지? 자켓 촬영에 왔습니다. 지금 여기에서 계신 사람은 윤종국이라는 사람입니다. 여러분 여기는 으악! 요즘 배달이 아주 환상적이시더라구요. 아, 뭐. 뭐 이게 다 키로가. 네, 좀 해봅시다. 여러분... 지금 나이 장르를 움직여요.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